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관계를 철두철미하게 정략적으로 이용할 생각을 갖고 경기도 지사직을 수행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처음에도 좀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무슨 경기도 내 무슨 평화부지사가 어디 있노 조응천 의원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보다도 대북 송금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게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800만불을 민간업자가 대신해서 내줬네요. 800만불을 이 양반이 사채업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800만불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일 겁니다. 이 양반한테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에 실망감을 드러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면서 김성태 전 회장을 안심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500만불 300만불 각각 보냈네요. 경기도가 추진하는 북한 스마트팜 개선사업 비용 500만 달러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300만 달러 일종의 뭐죠 뇌물이겠죠 방북을 하려고 하면 돈을 내고 가지 않습니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방북도 못하고 대통령 선거에 떨어져서 실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크게 되는 모양입니다. 800만불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제3자 뇌물죄에 걸려드는 모양입니다. 제3자 뇌물죄에 뇌물을 받지 않더라도 부정 청탁을 한 그것만으로도 뭡니까 뇌물죄 배임죄 외에 아주 큰 거리는 모양입니다. 형법 제130조 제3자 뇌물 제공에는 부정한 청탁이 민간업자에 있었다고 인정되면 어떤 사람이 제3자에게 금품 제공을 하게 만든 공무원은 본인이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라는 것이 이 규정의 의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북한에 보낸 800만 달러의 성격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폰 비용 대납 500만 달러 충분히 이 제목이 적용이 되겠네요. 민간업자로 하여금 돈을 북한에게 내도록 그렇게 청탁 내지 부탁을 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이런 취지로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이 전액이 바로 뇌물에 해당한다. 제3자 뇌물죄네요.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내의 사입은 것 외에는 지금까지 쌍방울에 대한 건 어떤 관계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회장이 보는 앞에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했고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면 쌍방울은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다. 이재명 당대표는 참말하는 경우가 참 더문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큰 거네요. 800만 불 대북 송금 조웅천 민주당 의원이 대북 송금이 큰 게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검찰의 수사관으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뭐가 저렇게 큰 걸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이렇게 그 양반이 예고했던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